산색편을 공부해봤어요 지난 시간에는 산색편을 공부해봤어요 새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꿀팁을 복습해볼까요? 첫 번째, 새들의 활동성이 많은 오전에 관찰하기 두 번째, 새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기 세 번째, 새소리가 들리는 쪽에서 조용히 기다리기 네 번째는 쌍안경으로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연습하기 다섯 번째, 휴대폰으로 녹음한 새소리 많이 들어보기 마지막, 도감을 수시로 익혀 관찰한 새와 비슷한 종을 확인하기 꿀팁으로 관찰 전문가가 되어보아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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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귀요마 저기있다 뭐야? 다들 나만 두고 어디간거야? 아 심심해 어? 저거 뭐지? 강달아! 강달아 여기야 여기! 이리와! 강달아! 강달아 얼른 와! 얼른 타! 이제 출발할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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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갯벌에 가자 여기가 어디예요? 우와! 여기 어디야! 신난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우와! 여기가 어디예요 박사님? 어 여기! 여기는 갯벌이야! 자항 갯벌인데 오늘 여기서 물새를 볼 수 있는 장소란다! 어 오늘 새로운 장비가 있는데 새로운 장비를 한번 소개해줄게 어 이게 만원경이라는 장비인데 한번 볼까? 우와 크다 내 거랑은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 이 싸안경은 우리가 보기에는 8배에서 12배 정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두고 다닐 수 있으면서 볼 수 있는데 물새들은 멀리 있거든 멀리 있어서 가깝게 보기 위해서 이 만안경이라는 게 필요한단다 이 싸안경은 두 눈으로 보지만 이거는 한눈으로 볼 수 있어 그리고 배율은 25배에서 한 5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탱할 수 있는 삼각대가 필요하단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보려면 어지러워 그래서 우리가 간이 이자를 놓고 볼 수 있단다 한번 가볼까? 얘들아 바람이 너무 맑을지? 너네들 날아가지 않게 조심해야 돼 알았지? 오늘 아까 만안경 봤잖아 만안경 배율이 높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로 고정해서 봐야지 흔들림이 없단다 그리고 서서 보면 힘들잖아 그리고 서서 보면 힘들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봐야 돼 어? 저 도요새가 있네 도요물대새는 해안가, 하천가, 갯벌에 사는 물새예요 재미난 것은 이 도요물대새는 대부분 한 지역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겨울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보내고 봄에는 북쪽으로 이동해서 번식을 하고 가을에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는 나그네새, 통갈철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등에서 겨울을 보낸 도요물대새는 생사를 걸고 시베리아, 알래스카 등 번식을 위해 떠나는 긴 여행 중에 반드시 쉴 곳이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나라에 와서 먹이를 먹고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에너지를 얻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번식을 하고 번식을 마치면 또 새끼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한 8월에서 10월달 정도에 우리 가을철에 여기서 또 먹이를 먹고 힘을 보충해서 다시 호주나 뉴질랜드, 동남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3월에서 5월달 정도에 돌새들이 번식지에서 좋은 자리를 맞기 위해서 빨리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하고 5월달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거기는 너무 춥지 않아요? 맞아요, 멀리 가면 힘들텐데 그냥 여기서 우리랑 살면 안 돼요? 어, 우리 강달이랑 비오미가 도요물대새들이 힘들까봐 걱정하는구나 어, 근데 걔네들이 힘든데도 어, 왜? 어, 번식지를 이동하는지 박사님이 설명해 줄게 네, 박사님 어, 우리 한번 새들이 번식지를 어떻게 기준을 삼는지 한번 볼까요? 새끼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서식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끼가 잘 키울 수 있는 온도가 맞는지 아니면 주변에 먹이가 많은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듯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우리 혹시 아파트 주민들이 옆에 이웃이 좋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이사하고 싶겠죠? 어, 얘네들도 똑같아요 옆에 이웃이 좋아야 얘네들도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키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천적이 많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좋은 서식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서식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개체들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겠죠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드너븐 초원과 습지, 해안이 엄청나게 잘 보존이 돼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안정적으로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알래스카가 겨울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근데 이 겨울이 길기 때문에 여름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여름 기간, 짧은 여름 기간 내에 곤충이 한꺼번에 대발생되기 때문에 먹이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도염물대새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번식하지 않고 올라가서 번식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한번 전해 들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몸 전체로 모기장을 치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벌레들이 많답니다 어? 벌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무서워요 어? 몸이 근질근질하네요 우와! 그렇게 추운데도 벌레가 있다니 신기해요 그러게! 새들이 먹을 게 많겠구나 아! 나도 배고프다 너 아까도 먹었잖아 아! 그랬나? 어? 어? 귀요미야 강다리야 어? 저기! 저기 새 좀 봐봐! 어? 도염물대새다! 우와! 어디야? 어디야? 우와! 신기해! 저기! 우리 아까도 피고isch아 소프트 우리 아ань 몇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